정말로 외롭으신 분들 오셔서 무디나 이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실 때 10번 판정 받았잖아요 이걸 구성해서 2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곡이 이거 왜? 사실 이거 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셨던 무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아예 방송 판정, 그러니까 불가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그 무대를 좀 더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편곡도 다시 했는데 너무나도 더 끈적끈적하게 나와서 아무래도 저희를 아직까지는 여자를 안 보셨던 남성 팬분들도 여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염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19번 판정 받은 곡이에요 저희 노래에서 방송 불가를 하네요 박채경씨가 연결하잖아요 네 네 연말에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뭐지? 크리스마스, 아 이건 아니구나 방송 상관없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쌤 오빠들이랑 빈드렁 밴드와 이분들이 하는 날도 하필 겹쳐서 서로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 하필 딱 날짜가 겹쳐서 못 봤을 게 아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박채경씨랑 10분 콘서트에 대결 부서가 됐어요 네 우리는 이게 더 낫다 우리만의 어떤 감정이 있다 일단 박채영 선배님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잖아요 나쁜 파티의 어떤 그런 컨셉으로 지루하실 거예요 새롭게 파릇파릇한 우리 걸그룹의 19금 공연을 보러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박채영, 홍보 한 마디씩 물어볼게요 네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이번 콘서트가 끝나고 멤버들이 각자 어떤 활동을 구상 중이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혁씨부터 편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번 19금 콘서트로 새롭게 태어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콘서트가 끝나면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지고 계속 음악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콘서트 끝나고 1월에 솔로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열심히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나올 저희 부하골 앨범도 열심히 준비할 계획이니까 그때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혹시 이번 콘서트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 해외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저희 콘셉트 공연을 통해서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저희가 내년에는 많이 찾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네 우선 저는 지금 영화 촬영 중인데 2월달에 개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콘서트가 정말 언니 말대로 잘 되면 해외에도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양이 필요 없고요 그냥 첫 행사는 끝이나마 선생님이 여야 되니까 네 저희 이름이랑 인사는 해봐요 안녕하세요 누구 분입니다 네 네 끝인사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프라우나이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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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쉬고 싶어서니까 혼자 한번만 조절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크리스마스는 트나잇 37.2드와 함께하십시다 여러분들 하십시오. 아쉬울 경우 죄송해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는 브라운 아이디 걸스와 함께 천하이 37.2도로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브라운 아이디 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늘은 특수한데요? 공연해서 오해드렸는데. 마늘은 특수한데요? 마늘은 특수한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족한 인터뷰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깝게 자료를 가주신 것 같습니다. 꼭 보러 오라고 한마디로 해주세요. 보러 오세요. 약속. 상사 여러분. 이제 촬영은 다 마무리하신 거죠? 밑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 밑에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공연에 대한 소개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연출 감독님께서 공연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고. 고추냉이. 칩.